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어링글루리 크압팍봉 라오스 말로는 크압팍봉입니다 이거 신무 돼지고기 이거 우리나라에 보면 돼지 곱창 있죠? 그거랑 삼겹살 돼지고기 숯불에 구운 거에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요 좀 짭니다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로컬 저 앞에서 파는데 식당으로 들어와서요 찹쌀밥하고 카우팟 하나 시켰어요 볶음밥하고 현지식 오늘의 메뉴는 현지식입니다 영세민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지가 돼가고 있어서요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현지식 먹어야 돼 이제 이제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크압팍봉 모어링글루리 이 나라께 좀 맛은 있어요 음 쎄 야 머리가 뭐가 이렇게 됐냐 카트 타고 내려와서요 머리도 거지가 됐고요 점점 점점 세약해지고 있습니다 누우고 있어요 컵짜이 저는요 여기다 새우 이런거 들어가는 것보다 닭고기 들어가는게 좋아요 그래서 닭고기 들어간 걸로 시켰습니다 오 오 오 카우팍 맛있다 이 집꺼 오 카우팍 맛있어요 오 카우팍 맛있어요 현지식도 맛있는데 잘 들어가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돈 떨어지면 현지식 먹어야 될 방법 없어 그치?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